이걸로 엄지만이 배울 가능성이 높아졌어 아뇨 엄지만이 꼽두각 씁니다 남이 늘어난데 이유가 뭐예요? K가 그렇게 쉽던가요? 좀 말 좀 해줘요 뭐 대단한 거라고 아니요 이면 너 죽음 엄 총장님이 K의 최측근이거든요 K? 우린 그분을 K라고 불러요 축하해 모두 K 너의 계획대로 됐어 너무 오래 살았어? 노인애가 자주 오신 사람 우린 지진을 이용해 반드시 그놈을 잡을 겁니다 저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